오늘은 믿음의 마법이라는 책을 가지고 나의 인생을 바꾼 성공 공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마리 폴레오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오프라 윈프리쇼에 나와서 굉장히 인기를 많이 얻었고 실제로 이 책은 뉴욕타임스 1위, 아마존 베스트셀러 그리고 22개국에 판권 계약을 한 책입니다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가 생각의 리더다, 사고 리더로 이야기했을 정도로 굉장히 오프라 윈프리라는 어마어마한 분이 공감도 많이 하고 이 생각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이 어떻게 나의 인생을 바꾸는지 이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인정한 생각 리더의 내삼을 바꾸는 법 이 책을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바로 이 얘기입니다 해결 불가능한 문제는 없다는 신념은 가혹한 현실을 이겨내게 해준다 해결 불가능한 문제 여러분들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해결 불가능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문제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들을 하지 못하실 겁니다 아 난 이건 못해, 나 이거 해결할 수 없어, 이 문제가 내 발목을 잡아 그 사고 자체가 어떤 가능성을 차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해결 불가능한 문제는 없다 라는 신념을 가져야 하지만 내게 지금 이 처한 현실,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해결 불가능한 문제는 없다 내가 만약에 되게 가난해요 가난, 해결할 수 있어 내가 만약에 합벌이 좀 부족해요 합벌? 내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 뭐 이런 문제들은 이렇게 해결하면 돼 이런 신념, 믿음을 넘어서 신념을 가진 사람들은 결국엔 그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더라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이 책의 저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글긴데 이 책의 저자가 그대로 쓴 걸 제가 갖고 온 거예요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나는 정말로 해결 불가능한 문제는 없다고 확신한다 설렘 맨땅에 헤딩한다 해도 이미 실패의 고배를 마셔봤더라도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왜 자꾸 문제가 생기는지 감 잡을 만한 노하우가 없더라도 세상에 아무리 해봤자 안 된다며 자꾸만 좌절을 안겨줘도 태생적으로 떠안은 특별한 난간이 있거나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먼저 스스로가 변하려는 용기를 내자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 어떠한 어려움에 처하든 간에 어떠한 실패를 하든 간에 주위에서 아무리 뭐라고 하든 간에 그것은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 해결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냐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바로 용기입니다 용기 여러분 스스로 삶을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변하려면 내가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에서 저는 입학사정관 컨설팅 해주신 분 있잖아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된다고 맞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을 전적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어떠한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되고 내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다고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할 능력이 있다고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용기가 생기고 용기와 믿음 결합됐을 때 비로소 여러분의 삶이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성공을 막는 생각 두 가지 제가 소개해 드릴 건데 이 책의 저자가 여러분의 성공,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맞는 생각이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두 가지 생각은 대체 무엇이냐 첫 번째는 그건 나도 알아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나도 알아 그 정도는 나도 알아 누가 얘기하면 우리 쉽게 그렇게 얘기하죠 나 그거 아는데 나 그 정도 나도 알고 있어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정도는 나도 안다는 그 생각 그 생각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정신이 해이해지면서 폐쇄적인 태도를 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도 여러분들은 어? 뭐 다 뻔한 내용 아니야? 나 이거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이 책에서 배울 것이 하도 없습니다 뭐 다 이미 아는 내용이고 하니까 대충 읽으실 거고 뭐 또 저자가 정말 힘줘서 말하는 부분도 내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메시지에 집중하지 않고 대충 흘려 읽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의 저자가 당부를 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도 여러분들이 내가 여기서 뭘 배울 수 있을까 내가 이 책에서 뭘 배울 수 있을까를 항상 생각하면서 이제 이 책을 읽어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요즘에 제가 하고 있는 게 절판된 책들을 사서 모으고 있습니다 절판된 책들 제가 20대 초반에 굉장히 재미있게 읽고 인상 깊게 읽은 책들을 소장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건데요 소장의 욕구가 왜 생겼냐 제가 20대 초반에 자기 발사 엄청 읽었거든요 엄청 읽었는데 너무 많이 읽다 보니까 다 그 내용이 그 내용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책을 딱 펼쳐도 저는 이제 여기서 말하는 딱 그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그건 나도 알고 있어 다 아는 내용 아니야?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읽어도 그렇게 와닿는 책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벌써 30대 초반 중반 됐으니까 30대 중반이 되다 보니까 그 10년 전 15년 전에 읽던 책들이 다시 이제 새롭게 다하고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구절들을 다시 읽으니까 그 느낌과 저한테 다가오는 정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어? 이게 이런 내용이 쓰여 있었구나 여기서 이런 내용을 하고 있네 또 제가 그동안 10년 15년 동안 경험치가 쌓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했던 경험과 이 메시지가 다시 한번 결합이 되면서 정말 그 당시에는 가볍게 느껴졌던 그 책의 문구와 메시지들이 저한테 굉장히 무겁게 묵직하게 다가와서 아 맞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새롭게 다시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나는 그거 알고 있어 내가 그걸 알고 있어 나 이미 아는 건데 이 생각을 여러분들이 버리셔야 돼요 버리시고 어? 내가 여기서 뭘 배울 수 있지? 여기서 뭐 하나라도 꼭 배울 거야 이 생각을 하시고 뭐 강의를 듣든 책을 읽든 유튜브를 보시든 이런 관점을 가지셔야지 여러분들이 성공하십니다 그건 나도 알아야 하는 생각은 여러분의 성공을 가로막는다 두 번째는 이건 내게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이 생각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건 내게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이 생각은 결국에는 내가 도움이 될 것을 차단하게 만든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충분히 이걸 통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이미 사전적으로 차단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 성공을 가로막게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이 부분은 저는 정말 너무나 공감이 됐는데 제가 이제 수없이 많은 분들이 인터뷰하면서 제가 이 사람은 나랑 관련이 없는 사람이야 내가 관심 없는 분야에 대해서 책을 썼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인터뷰를 할 때 그런 생각을 하면은 아마 이 사람한테 배울 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인터뷰를 하면서도 직접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얻는 게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비록 분야는 다르지만 이 사람이 삶을 대하는 태도 삶을 살아가는 자세 이런 것들을 제가 배우겠다 이 사람의 그런 애티튜드, 가치관 나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은 그 모든 게 제게는 학습이고 엄청 성장의 기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도 어떻게든 다 도움이 되는 건데 내 스스로가 그냥 이 사람은 인터뷰에도 별로 도움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도 다 차단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결국에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마법의 행동법칙을 알려줍니다 세 가지 마법의 행동법칙 세 가지를 알려주는데 그걸 하나 소개해드리면은 첫 번째는 모든 문제 모든 꿈은 해결 가능하다라고 믿는 겁니다 해결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꾸는 꿈 내가 아무리 뭐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고시원 단칸방에 살고 있을지라도 나는 100억 건물주가 될 거야 이 생각 이 생각은 충분히 실현 가능하고 해결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누군가 수없이 많이 해냈던 것들이고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어떤 문제가 해결 불가능하다면 그것은 사실상 문제가 아니다 보세요 모든 꿈 모든 문제가 만약 해결 가능하다라는 그 자세, 관점 그 스탠스를 취하게 되면은 그럼 더 이상 문제가 아니죠 하면 되는 거잖아요 불가능이 아닌 거잖아요 불가능하지 않고 가능한데 이제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모든 문제는 모든 꿈은 해결 가능하다라는 생각 그 믿음을 강하게 가지시면은 결국 모든 문제는 사라지게 됩니다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다 만약에 진짜 불가능한 문제가 있다 이것은 뭐 자연 법칙인 거예요 진짜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자연 법칙 있죠 아니면 정말 불가피한 현실들 이런 건 빼고는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겨울이 오지 않을 거야 이런 거는 자연 법칙이잖아요 이런 거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바꿀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런 문제만 아니면은 모든 것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난 겨울이 싫어 겨울이 없는 곳에서 살고 싶어 그럼 뭐 저기 열대지방 적도 주변 가서 살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모든 문제는 해결 가능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어? 저는 뭐 어떤 문제 해결이나 특정 꿈의 성취에 그다지 끌리지 않는데요 전 꿈이 없어요 전 하고 싶은 게 없어요 이러신 분도 있죠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꿈을 찾아서 뭐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다른 꿈을 찾아서 다시 그 꿈이 생기면은 다시 1번부터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마법의 행동법칙을 꼭 기억하시고 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하고 싶은 거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거 저런 걸 꼭 갖고 싶다라는 거 있으실 거예요 그것들은 모두 해결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난 이러니까 안 돼 난 대학을 안 나왔으니까 안 돼 나는 지금 굉장히 가난하니까 안 돼 나는 뭐해서 안 돼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끝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정말 안 돼요 그런데 모든 꿈은 해결 가능하다 모든 문제는 해결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순간 여러분들의 삶은 이제 완전히 180도 바뀌는 겁니다 이게 이 책의 저자가 말하는 마법의 행동법칙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거 다 아는 건데? 나 이거 다 알고 있었어 이미 뭐가 다 너무 뻔한 얘기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면은 제가 아까 얘기했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배우신 게 하나도 없다 그게 아니고 이 책의 저자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오프라 윈프리도 만나고 정말 전 세계적인 22개국인가요? 그 전 세계 여러 곳에 자신의 책을 이제 판권 계약도 하고 어마어마한 부를 추적하고 명성도 쌓고 인기도 얻게 된 거예요 그 모든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들어가면은 결국은 이 생각 나는 오프라 윈프리를 만나서 세계적인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꿈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거야 라고 그 생각 그 문제 해결 가능하다는 그 생각 그 꿈이 이루어질 거라는 그 생각 때문에 이분도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문제는 해결 가능하다 모든 꿈은 해결 가능하다는 믿음을 분명히 가지시고 믿으셔야 됩니다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생각에서 창조가 됩니다 모든 것은 생각에서 창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관람했던 영화 들었던 이야기 지금 읽는 책들 따라 부르거나 박자에 맞춰서 춤추거나 들으며 눈물을 흘려온 노래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없던 허상의 세계에서 실제의 세계 넘어온 것들이에요 그렇죠? 허상의 세계에서 실제의 세계 넘어온 것들 실제의 세계에서 쭉 생긴 게 아니고 허상의 완전 무에서 유를 만들어진 거란 말이죠 이런 것들 우리가 넘어 온 일상적 접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생각에서 창조된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생각에서 필요된다 모든 것은 여러분들의 생각 그 할 수 있다 된다 믿는다 그 믿음 그 생각에서 세상 모든 만물들이 창조되고 모든 게 현실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체 없는 아이디어에서 명백한 현실이 된다라는 것 우리 머리는 신기한 창작 기계라는 것 지금까지 우리 인생사에서 일어난 비범한 일들과 중요한 업체들은 모두 다 인간의 머리에서 탄생했다는 것 그래서 우리 머리는 자기 자신과 타인 모드를 위해서 실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을 부여해주는 존재라는 것 그래서 물질 세계의 모든 게 처음에는 아이디얼 생각 차원에서 착상돼서 거기서부터 서서히 실체화가 된다는 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바꾸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 믿음과 생각을 바꾸셔야 하지만 그 모든 게 실체화되고 현실화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열세척의 배로 이제 그 엄청난 외군들을 무찔렀잖아요 그때 이순신 장군이 하 우리 너무 쪽수가 없는데 배도 다 고장나고 열세척밖에 없어 적선은 너무 많아 이길 수 있을까? 못 이겨 이건 절대 못 이겨 우린 졌어 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정말 계속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때 조선이 일본에 넘어갔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일본군을 무찌를 수 있다 일본군보다 우리 조선의 수군이 훨씬 더 강하다 우리는 이 조선을 지켜야 된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선택했고 결국에는 이겨낼 수 있었던 거죠 말도 안 되는 승리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해전이죠 열세척의 배로 일본군을 무찌른 그래서 여러분들의 잘못된 믿음을 바꿔야 됩니다 잘못된 믿음이에요 잘못된 믿음 안 된다라는 믿음 난 못한다라는 믿음 난 할 수 없어라는 믿음 그 잘못된 믿음들을 바꾸셔야 됩니다 모든 믿음은 선택이고 선택은 바꿀 수 있다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꿈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이 할 수 있다 없다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 내가 하기 나름이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할 길을 선택하느냐 불가능을 선택하느냐 여러분의 선택에 달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믿으셔야 돼요 이 메시지를 지금 깨달으셔야 됩니다 모든 건 내 선택에서 부렸됐구나 내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모든 게 안 되고 있었구나 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선택입니다 그래서 어떤 믿음이 있는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다 생각하면 그게 무엇이든 뭐든지 다 현실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믿으세요 여러분의 잘못된 생각을 바꾸세요 여러분의 잘못된 믿음을 바꾸시고 여러분들이 꿈꾸시는 모든 것들은 해결 불가능한 문제는 없다라는 것을 이 영상에서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믿음은 의식적으로는 무의식적으로는 학습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책을 통해서 학습을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잘못된 믿음을 바꿀 수 있도록 잘못된 믿음을 옳은 믿음으로 나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가능하다는 생각으로 바꿔주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이 책을 소개하고 이 책의 내용들을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이야기해 드리는 거죠 그래서 모든 믿음은 여러분들 학습된 거거든요 그 학습된 것을 잘못된 것을 고치셔야 되고 바꾸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책을 같이 제가 읽으면서 고통, 불행, 고뇌를 일으키는 그런 믿음들을 모두 다 가지시고 계셨다면 모두 다 버리시고 새로운 믿음 새로운 것을 믿으십시오 모든 것은 가능하다 내가 꿈꾸는 내가 하고자 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은 모두 다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고 현실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그게 현실입니다 수많은 위인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실체와 현실화하는 데 성공한 것 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것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처럼 해낼 수 있는 거고 단지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고 꿈꾸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한을 가하는 신념 그게 무엇이든지 지워버리고 바꿀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신념을 바꾸는 게 꼭 힘든 건 아닙니다 인식, 바람, 연습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와 같이 이 생각들 잘못된 생각들 바꾸시고 새로운 신념 우리의 꿈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신념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학습하고 연습하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면밀히 따져보면 사실 신념이란 것이 여러분들이 중요하고 진실하다고 판단한 하나의 생각에 불과하다는 것 그것을 아셔야 돼요 내가 믿었던 신념들 믿음, 믿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하나의 생각이었구나 그 신념을 그 자리에 붙잡고 있는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구나 실체가 없구나 꼭 붙잡고 있도록 자물세가 채워져 있는 것도 아니고 새 창설에 갇혀 있는 것도 아니고 새 사슬을 묶여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내가 그렇게 믿고 내가 잡고 있었구나 이걸 놓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 내가 다 놓아버려야겠다 이 잘못된 신념들을 그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못된 믿음 가지고 계셨다면 지금 이 영상을 기점으로 해서 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올바른 신념을 가지시면 올바른 믿음을 가지시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몰아내라 여러분들의 선택 의도적으로 몰아내라 이 얘기를 이 저자가 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은 내가 이 생각을 믿을 건지 안 믿을 건지 이 신념을 계속 따를 건지 안 따를 건지 결절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없다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 여러분들 할 수 없다라는 말 자주 쓰시나요? 할 수 없다 저도 이제 뭐 할 수 없다라는 말을 종종 쓰고 하는데 할 수 없다라는 말 속에 담긴 진정한 의미가 있다라고 이 책의 저자분은 얘기하고 있어요 할 수 없다라는 것은 사실상 99%는 안 할 거야 라는 완곡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안 할 거야 라는 것은 어떤 의미죠? 정말로 하고 싶진 않다 정말로 하고 싶진 않다 내가 뭘 안 할 거야 정말로 하고 싶진 않다 내가 이걸 능력이 부족해도 못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고 싶지 않아서 완곡하게 거절하는 표현이 바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행동하고 싶지 않고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다 거북해지거나 불편해지고 싶지 않다 그저 급선무로 이걸 할 만큼 간절하거나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는다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뭔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정말 우리가 이것을 못하는 게 아니고 하기 좀 귀찮거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나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거나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진짜 할 수 없는 것과 가짜로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내가 가진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할 수 없다에서 진짜로 할 수 없는 것과 가짜로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분하는 법 아주 간단해요 할 수 없다라는 말을 안 할 거야 라는 말로 바꿔보면 됩니다 할 수 없다라는 말을 안 할 거야 라는 말 바꿔보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매일매일 운동하지 않을 거야 그를 마무리 지을 시간을 내지 않을 거야 그런 짓을 한 그녀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 말들을 보면 다 이제 뭐 하지 않을 거야잖아요 사실 이거 할 수 없다라는 말로 우리가 많이 씁니다 나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 못해 나는 그를 마무리 지을 시간이 없어 나는 그녀를 용서하지 못해 이런 것들이 겉으로는 할 수 없어 못해 이런 켄트의 의미처럼 들리지만 사실상 안 할 거야 라는 안 한다는 말을 바꿔보면 사실은 내가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하고 있는 거죠 귀찮아서 혹은 하기 싫어서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안 할 거야 라는 말로 바꿔보면 로써 내가 이거 진짜 못하는 건지 아니면 가짜로 못하는 건지 구분해서 내가 진정을 할 수 있는 것과 진정을 못하는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가지신 능력들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관념상으로 그냥 난 못해 손 놔버리는 경우가 그래서 놓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기회들을 다 놓치시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할 수 없는지 아닌지 구분을 일단 먼저 해야 된다 라고 이 책의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냐 돈, 어느 대학 나왔는지 어떤 친구들이 있고 어떤 환경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책의 저자는 그런 것보다도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태도 내가 주어진, 내게 주어진 지금 이 현실보다도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는 매일매일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내가 오늘 밥을 먹을지 안 먹을지 내가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날지 일어나지 않을지 내가 오늘 회사를 갈지 안 갈지 이런 태도들은 모두 매일매일 주어진 선택지들이에요 내가 뭐 과거는 우리가 바꿀 수 없죠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오늘 내가 어떤 일을 할지 어떤 행동을 할지 이 태도는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제 꿈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완벽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완벽주의에 대해서 이 책의 저자가 한마디 합니다 초라하고 형편없는 모습으로 사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제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은 제가 유튜브에 성장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2017년 그때 좀 아마 했었을 거예요 그때부터 했는데 그때 저랑 같이 이제 유튜브를 같이 공부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7명이 있는데 이제 그분들을 보면은 이제 결국에는 내 영상이 마음에 안 들어서 혹은 내가 올린 영상들이 조회수가 잘 안 나와서 내 기대치보다 잘 안 나오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중도 포기하는 것만 굉장히 많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딱 이 마인드였어요 초라하고 형편없는 모습으로 사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일단 시작을 하자 그러면은 일단 유튜브가 없는 상태에 유튜브가 있는 거고 영상을 매일매 올리다 보면은 조금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 그래도 3년 전에 올린 영상보다는 오늘의 영상이 훨씬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7명분 중에서 저만이 지금 현재 유튜브를 하고 있고 뭐 지금도 계속 어쨌거나 구독자가 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할까 말까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내가 이걸 하는 게 말까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을까 하는 것이 좋을까 말까 고민하실 때는 무조건 하십시오 무조건 무조건 하는 게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뭇머뭇 하다가는 많은 기회를 놓치실 거고 그 많은 기회들이 전부 다 여러분들의 사람을 바꾸실 수 있는 것들인데 그런 거 다 놓치면은 결국 내 사람은 바뀌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완벽주의가 별로 좋지 않은 게 완벽주의는 모든 걸 다 세팅해놓고 시작해요 내가 생각한 타이밍에 내가 생각한 장비들 내가 생각한 시설들 내가 생각한 환경들이 뭐나 갖춰지고 나서야 뭔가를 하려고 하죠 그런데 그러기에는 너무 많은 기회를 놓치게 되고 너무 늦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내가 이걸 할까 말까 하실 때 무조건 시작을 하셔라 그러면은 지금보다 훨씬 나아지는 모습으로 나날이 성장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과 실패하는 사람의 생각 차이 태도 차이를 말씀드릴 거예요 아까 제가 방금 이 책의 저자가 가장 중요한 건 태도라고 했죠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태도다 이 태도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패하는 사람 형편없는 사람들의 태도 생각입니다 이번 시도로 끝장을 내보자 해서 떨어지면 거절당하면 그건 실패니까 그만둬야 해 뭐 실패하면 당장 그만둬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느냐 할 수 있을 때까지 최대한 해보자 매번 시도할 때마다 배우는 게 있겠지 더 강해지고 더 실력이 늘겠지 내가 이번에는 설령 실패하더라도 다음번에 하면 좀 더 나아질 거고 또 다음번에 하면 또 나아질 거고 하면서 점점 성공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겠죠 그래서 할 수 있을 때까지 최대한 해보자 매번 하다보면 나아지는 게 있겠지 이런 성장형 마인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또 실패하는 사람들은 전부를 얻지 못하면 소용없어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모든 걸 얻지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성공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그죠 지금은 일단 작고 간단한 일부터 시작했다가 시간을 두고 되풀이하면 되풀이하면서 천천히 전진시켜 나가자 진전시키자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들은 실패하는 사람들은 멈춰요 딱 거기서 이거 해서 안 되면 끝 하지만 성장하는 사람들 성공하는 사람들은 계속 나아질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번에 설립 못하더라도 어쨌거나 이걸 통해서 배우는 게 있을 거고 현실이 좀 더 낮게 만들어질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또 실패하는 사람들 실패는 도무지 용납이 안 돼 난 실패자야 지금까지 항상 그래갖고 앞으로 쭉 그럴 거야 나는 뭘 해도 안 돼 이번에도 무참히 깨질 거야 실패하면 끝장이야 끝장이라고 이렇게 이게 실패하는 사람들은 많이 돼요 무조건 뭐 나는 앞으로도 앞으로도 지금까지 그래갖던 건 계속 실패하는 사람을 살 거고 이걸 도전하는 순간 난 깨질 거야 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죠 하지만 성공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실패는 불가피한 과정이야 시도했다가 실패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실패자가 되는 건 아니야 실패는 영구적이지도 않고 개인의 문제도 아니야 실패는 하나의 사건일 뿐이지 그 사람의 특징이 아니야 실패라는 것이 영구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성공한 사람들 알고 있습니다 실패해 내가 지금 실패했다고 해서 앞으로 1년도 2년도 실패한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실패는 영구적이지 않고 단발적이고 그냥 그 사건일 뿐이란 거예요 이거 했다가 실패했어 끝 다음번에 그렇다고 내가 실패한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이번에 실패했으니까 다음에도 실패할 거야 과거의 실패의 경험과 기억들을 현재와 미래까지도 끌고 와서 나는 계속 실패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나라는 거죠 실패하는 사람은 이렇게 또 생각을 한다고 해요 짜증나 그 애가 왜 나보다 훨씬 잘나가는 걸까 내가 더 똑똑하고 더 진정성 있는데 그게 아니면 나는 그렇게 잘난 사람이 아닌 걸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공한 사람들은 그 여자애를 보면 의욕이 엄청 자극돼 정말 나를 분발시키는 어떤 기운이 있다니까 걔가 할 수 있는 일이면 나도 할 수 있어 성공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뭔가 배우고 뭔가 자극을 받고 뭔가 그 사람의 장점을 보려고 노력하는 반면에 실패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흠집 잡고 그 사람의 안 되는 이유 잡고 나는 내가 그 사람부터 잘나가는데 나는 왜 안 되냐 이런 식의 생각만 하니까 더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또 실패하는 사람들은 당장 해내야 하는데 가능한 빨리 지름길, 꿀팁, 비결이 필요해 쉽게 할 방법이 필요해 난간에 부딪히면 감당할 자신이 없어 실패할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바라보자 위대한 일은 뭐든 시간이 걸리는 거야 열심히 할 각오로 돼 있어 과연 어떤 난간에 닥칠지 기대도 되고 실패하는 사람들은 뭐야 실패하는 사람들은 내가 뭔가 이걸 더 쉽게 더 빠르게 어떻게 하면 더 지름길 이런 걸 찾고 있는데 성공한 사람들은 큰 그림을 그린다는 거죠 큰 그림 속에서는 이 작은 실패가 오히려 더 성공을 도와주는 소중한 경험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패하는 사람과 성공한 사람 딱 차이점을 보실 때는 실패하는 사람은 어떻게든 뭔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 내려고 어떻게 보면 안 좋게 가면 좀 꼼수 이런 거 어떻게 보면 쉽게 갈 수 있을까 이런 것만 고민하는 가운데 성공한 사람들은 큰 그림 계획하에서 작은 실패들을 하면서 계속 성공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또 실패하는 사람들은 주눅이 들고 자신감이 안 생겨 그건 내가 패배자라는 얘기야 확신이 없고 불안하다는 건 내가 감당하기엔 벅찬 일이라는 신호니까 그만둬야 해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주눅이 들고 자신감이 안 생겨 지금 내가 진전 중이라는 얘기야 확신이 없고 불안하다는 건 내가 새로운 영역에 들어섰다는 신호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같은 어떤 일을 앞두고 뭔가 자신감도 안 들고 주눅을 들고 이럴 수 있잖아요 여기서 실패하는 사람들은 이걸 굉장히 불안한 감정으로 받아들입니다 불안해 이건 내가 내 그릇을 넘는 행동이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야 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성공한 사람들은 똑같은 뭔가 주눅이 들고 자신감이 안 생기더라도 이거는 내가 처음 하기 때문에 뭔가 당연히 느끼는 감정이야 이건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기도 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같은 감정 같은 뭔가 자신감이 없는 상태라도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생각 태도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런 작은 태도와 생각의 차이가 결국에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또 이제 실패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또다시 역행하는 건 견딜 수 없어 난 너무 약한데 이번 일은 타격이 너무 커 하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은 역행과 장애물에 맞닿뜨리면 어떠지? 해보시고 힘든 일을 건드리면 더 강해지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실패하는 사람들은 두려움을 지향하는 경우가 많고 성공하는 사람들은 호기심을 지향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지향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다들 나에 대해 뭐라고 말할까? 호기심을 지향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이번 일로 뭘 배울까? 어떻게 해야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 결국 이 두 지향점의 차이가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한 달 뒤, 1년 뒤, 10년 뒤에는 어마어마한 차이로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을 이루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 강조드렸던 바로 이런 태도입니다 이건 전부터 이미 했던 거야 이건 전부터 누가 해왔던 거야 이런 생각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성공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데 항상 걸림돌에 대해서 걸려 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똑같이 하고 있어도 아무런 문제될 게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법 여러분이 더 혹은 여러분보다 더 재능 있고 유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이미 내가 똑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도 그 구체적인 실현 방법, 나오는 형태, 모양, 개성 등은 완전히 다 다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다른 사람이 나랑 비슷한 걸 하고 있어도 전혀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77억 명의 지구인 수만큼이나 다양한 조합, 다양한 관점, 다양한 성향, 다양한 욕망, 다양한 기호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이 차고 넘치기 때문에 다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 안에서 새로운 기회들이 무조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할 때 이거 다른 사람이 먼저 했는데? 이거 누가 이미 먼저 하고 있는데? 이런 고민은 절대 하지 마세요 그냥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신 대로 여러분들의 개성과 여러분의 취향과 이런 방법들이 그거에 대한 차별화를 만들어낼 거고 그것들로 여러분의 큰 성공을 거두시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라도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깨닫고 또 언제라도 내게는 기회가 있음을 깨닫고 항상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아서 실현하려는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그 외에 딴 것들은 생각하지 마세요 누가 먼저 했고 누가 더 잘하고 이런 것들은 다 쓸데없는 고민,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꿈을 이루지 못하고 지금 현실에 계속 머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믿음의 마법이라는 책을 가지고 제가 리뷰를 해봤습니다 이 책의 영상은 제가 저번 영상하고 이번 영상 두 개의 영상으로 리뷰를 해봤고요 여러분들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태도가 1%라도 바뀌신다면 아마 여러분들 1년 뒤, 3년 뒤, 5년 뒤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사고 계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뭔가 2022년,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뭔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실 때는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서 2022년도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한 해가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